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가 이석영입니다 쉬는 날만 되면 자연에 나와서 캠핑을 즐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팔찌 프로젝트를 작년에 제가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대중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지 우선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방법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후원을 하고 있고 주변 이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팔찌라는 외계체가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팔찌를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에서 군득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감히 제가 그 친구들의 힘듦과 슬픔을 100%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순간들을 하루팔찌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give a nice day 하루팔찌 저여지는 못하다고 느끼고요 이렇게اغ은 날씨가 motherfucking 다 they're all about to happen 내 뱃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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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힌